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는 말씀이 참 지치고 또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또 귀하게 쓰임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꼭 경험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45 됐는데요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든지 청소녀든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만남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늘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릴 때 한 선생님을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더라고요 저는 고향이 경남 마산인데요 마산에서 학생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을래 잊을 수가 없는 한 선생님이신데요 성함이 김재하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분은 학교 안에 다니실 때 단 하루도 빈손으로 다는 날이 없었습니다 늘 손에 뭔가를 들고 다니셨는데요 딱 이 무선 마이크 두께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이 야구방망이를 그냥 들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늘 복도에 끌고 다니셨어요 그윽 소리를 내시는데 이 야구방망이가 생긴 것보다 소리가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방망이를 두 글자로 빠따를 언제 가장 많이 쓰셨냐면 시험치고 나서 성적 나온 날 그때 당시에 저희 반은 마트도 아닌데 균일가로 딱 정해졌었어요 평균 1점 떨어지면 빠딴 안 돼 3점 떨어지면 3대 이런 식이었어요 하루는 선생님이 오른손에 빠따를 드시고 왼손에 성적을 드시고 교실에 들어오셨죠 교실 전체가 침묵상태가 딱 됐는데요 그때부터 53명을 때리기 시작하시는데 나름 좀 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 딱 오셔가지고 교탁에서 늘 이그라 하셨어요 소목시계를 딱 풀어가지고 교탁에 딱 얹으십니다 그러면 아 시작되는구나 갑자기 시작됐네 BJ님 쫙 그러면서 시작이구나 2단계가 뭐냐면 빠따를 오른손에 딱 잡으시더니 왼손으로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수건으로 그 더운 7월 달에 땀을 닦으실 줄 알았는데 손수를 딱 펼치시더니 빠따를 잡고 있는 오른손을 묶으시는 겁니다 왜 묶으셨을까요? 지금부터 53명을 때리는데 때리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면 잘 못 때리니까 최선을 다해 때리실 줄을 딱 묶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김보설호 나와 몇 점 때렸어? 5점요 5대 엎드려 하고 때리시는데 진짜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때리셨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맞고 나니까 중2 1년 동안 그렇게 맞고 나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로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었을까요? 당연히 싫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 진짜 행복했던 날 1989년 12월 23일 드디어 겨울 방학을 하고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김자쌤이랑 빠빠이 한 날 그냥 거의 출애굽이었죠 인제는 해방됐다 끝났다 싶었는데 아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방학을 하고 집에 있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벨소리가 따르르르륵 할 건데 그날 따라 벨소리가 따르르르륵 하는데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여보세요? 받았는데 누구였을까요? 쌤인 거예요 이 김자쌤이 어이 김보소이 깜짝 놀라서 왜요? 하니까 니 요즘 할 거 없지? 없는데 왜요? 니 잘 들어 내일 아침 9시까지 사흘째 짐 싸서 마상역 광장에 딱 나와있어 내가 나갔는데 니 없으면 알지? 하시더니 제가 대답도 안 했는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맞던 본능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저를 보니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짐을 싸가지고 아침에 딱 나갔습니다 진짜 축구에 이렇게 서있는데 너무나 반가웠던 거는 제 친구 3명이 가방을 메고 띄워놓은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4명이서 혼자 가야라고 하이파이브하고 안고 막 에에에! 하는데 이 자리에 모인 게 결국 이 4명이 전부는 걸 확인하는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던가졌어요 우리 반 꼴통 내놓은 마 딱 모였더라고요 야 이거 뭔가 있다 뭔가 끝나지 않은 전쟁 같다 좀 이따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다 왔지? 확인하고 저희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여러분 저 경남에 가면 거제도 아시죠? 거제도에 가는 버스에 딱 태우셨습니다 그때 저는 좀 눈치가 없어가지고요 여행 간다고 왜? 여행 간다 하니까 저보다 조금 더 눈치 있던 창원이가 제 입구를 푹 지르면서 야 인마 니 좀 좋아할 때 아니다 와 인마 니 인마 거제도에 뭐 있는지 모르라 인마 뭐 있는데? 하니까 니 책도 안 봤나 인마 거제도 가면 포로수용소에 있더만 포로수용소 우리 죽었다 인마 완전 쫄아가지고 갔는데 거제도 시외버스 터미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데려가신 첫 번째 코스가 어디 있냐면 포로수용소가 아니었고요 거제도에 가보니까 해금강이라는 참 아름다운 강이 있더라고요 해금강 매표소에 돈을 내시더니 저희 네 명을 유람선을 태우셨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행건 한 바퀴 쭉 도는데 우리가 막 우와 치기네 하니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얘들아 너희들이 한자로 푸를 청자를 쓰는 청소년들인데 맨날 만화책만 보지 말고 오락실의 화면만 보지 말고 이렇게 푸른 자연도 봐야 청소년 아니겠냐 하고 구경을 지키셨습니다 유람선이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본능에 충실한 녀석들이 쌤 배고픈데요 하니까 예약해놓으신 식당에 데려가셨는데요 가보니까 횟집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회가 가격이 비쌌겠죠 근데 이 비싼 혈을 사주시면서 저희들이 워낙 잘 먹으니까 선생님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해버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껏 먹으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줌마 죽어요 하면서 누가 보면 공기밥 추가하듯이 모든 매를 추가해가지고 엄청나게 먹었죠 그리고는 소화시킨다고 한 바퀴 산책하고 나서 숙소에 갔더니 돈이 두 배로 들며도 불구하고 방을 두 개를 예약해놓으셨더라고요 여행 왔으니까 마음 편하게 놀다가 잘하고 저희들한테 큰 방을 주셨고 선생님이 작은 방에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금 더 커 살기는 사실이 사흘 동안 선생님이 쓰셨던 돈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겠죠 자비에, 밥값에, 숙박비에 그 모든 돈들이 학교에서 나온 공금이 아니었고 누구 돈이었을까요? 선생님 사비였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더 커 살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예전에 선생님이 근무하신 거제 중학교에 우리를 데려가셨어요 방학이다 보니까 다른 분이 안 계시고 당직선 선생님이 김자샘을 알아보시고 어이 김선생! 하고 인사하고 나오시니까 우리를 한 줄로 세우시더니 소개하시기를 선생님, 이 말 그대로요 진짜 꼴통입니다 이 학교 전학 보내려고 제가 겨우 꼬셔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신 말씀이 선생님, 얘들요 제가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기대하는 제 제자들입니다 하니까 이 당직선 선생님이 우리를 한 명씩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새끼들, 너가 많이 맞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거기에서도 전적이 화려하셨더라고요 사람이 쉽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학교 교실과 교무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남은 이틀 동안 여러분 한 번쯤은 가보셨을 만한 바람의 언덕 옹돌 해수욕장 그때는 통령이 아니었고 충무였는데 해저터널 좋은 곳들 구경하고 끼니 때마다 멍게 비빔밥에 해물탕에 천국 같은 사활을 보냈죠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마산으로 돌아오는 시외버스를 탔는데요 이 네 명의 머릿속에 똑같이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글자로 하면 뭐가 궁금했을까요? 왜? 왜 이러지? 우리한테 왜 이러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아니었고 몸생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학교에 촌지 봉투들고 오셔가지고 찔러들이면서 우리 보성이 좀 잘 봐주셔서 이런 애들도 아니었어요 부모님들입니다 포기하셨으니까 이렇게 잘해주실 이유가 1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외버스 제일 뒤에 있는 다섯 자리 선생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에 두 명씩을 앉히시고 그 돌아오는 길에서 저희들의 어린 시절을 바꿔놓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더니 지난 2학년 2학기 때 기말고사 영어 성적 몇 점 나왔노? 30점 예? 수학은 몇 점 나왔노? 20점 예? 이게 이 네 명 평균 성적이었어요 그때 당시 예비 중3으로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단어가 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단어가 아무도 머릿속에 없던 게 저희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냥 학교 다니고 있었고 그냥 살고 있었죠 선생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고 그 질문들 통해서 저희들의 현실을 이렇게 좀 마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성적이면 집에 부모님들도 너희들 거의 다 포기하셨겠네 하니까 한 친구가 예 학교 선생님들도 너희들 거의 다 손놓으신 거 알제? 하니까 또 다른 친구가 멋쩍은 듯이 예 보성아 솔직히 너도 네 자신을 포기했제? 아 저한테 제일 기분 나쁜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기분이 조금 언짢아가지고 눈을 부릅뜨면서 예 대답하는데요 얘라는 대답이 나오자마자 생각지도 못했던 눈물이 양쪽 눈에서 왈칵 쏟아지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저도 저를 포기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우니 가입했는 친구들도 함께 따라 울고요 왜냐하면 뭐 천하 자기들이랑 똑같으니까 내밍이 우는데 선생님이 제일 가까이 있는 자한테 소송을 꺼내가지고 주시면서 울지마 집의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심지어 심지어 너희들도 너희들을 포기했겠지만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 끝까지 포기 안 한대요 한 번 내 제자는 끝까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2년 동안 공부 안 했지만 다행히 중3 1년 남아있으니까 얘들아 1년만 공부해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1년만 한 번 공부해보자고 그럼 너희들도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대학이란들도 갈 수 있고 꿈이란 것도 이럴 수 있을 거니까 1년만 한 번 해보자고 어잉? 하면서 손가락을 내미셨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걸까요? 약속하자 약속하고 공부하자 뜻이겠죠? 근데 아무도 손가락을 안 내밀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손가락 내민다고 될 일 아닌 걸 알거든요 근데 잠시 뒤에 이 네 명이 마음이 동하고 손가락을 내밀고 이 다섯 명에서 손가락을 긁고 펑펑 울었던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냐면 여러분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 마치고 가실 때 010-9392-657일 전화하시면 저희 어머니가 받으실 겁니다 진짜인지 뻥인지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아침 6시에 엄마 차를 타고 학교에 가서 불 꺼진 교실에 불을 켜고 공부를 시작했고요 저녁 때 6시에 아이들이 다 집에 가고 나면 밤 12시까지 남아서 네 명이서 함께 공부를 하고 12시에 교실 불을 끄고 엄마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김자 선생님이 일주일에 월, 수, 금 세 번은 꼭 남으셔가지고 밤 12시까지 제대로 공부를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포기할 만하면 샘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괜찮다고 아직 시간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리해 주시고 이 본능에 충실한 녀석들 배고프면 공부고 모시고 도망갈까봐 저녁 때마다 학교 밑에 분식집에서 어떤 날은 순두부찌개에 어떤 날은 오므라이스에 어떤 날은 돌솥 비빔밥에 밥도 사주시고요 1년을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12월 달에 임문계 고등학교 연합고사 시험을 쳤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1990년, 91년 당시에 전국의 도시별로 커트라인 점수가 다 달랐습니다 제가 있던 마산이 전국에서 제일 높기로 유명했던 도시였는데요 그의 전국 평균이 200점 안쯤에 140점 때일 때 마산의 커트라인이 200점 안쯤에 180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원래 저는 200점 안쯤에 100점 정도 나오는 50점짜리 성적이었는데요 그 연합고사에서 200점 안쯤에 185점을 받았고요 마산이 임문계 고등학교에 합격을 했죠 친구 4명이 다 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3년 전에 각자 대학을 갔고 지금 45살 또래들이 한 명은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고 한 명은 은행원이 되어 있고 한 명은 대죽밥집의 식당 사장님이 되어 있고 한 명은 뭐가 되어 있을까요? 목사가 되어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분이 화면에 넣으실 이 김재하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이 김재하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퇴임을 하셨어요 8월 달에 창신 고등학교에서 퇴임을 하시고 이제는 제 아들을 이렇게 더 키우시기는 힘들지만 이분의 평생을 통해서 저 같은 제 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제가 뵐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선생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만남의 축복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한 명을 만날 때 그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경산중앙교회의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 아들에게 그런 만남의 복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 방황하던 아이들이 방황을 멈추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변화가 여러분을 통해 꼭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박수를 한 번 서로 격려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김자 선생님은 저를 숫자로 대하지 않으셨죠 숫자로 대하셨다면 저한테 관심을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1등만, 1등급만 소중히 생각하셨다면 저는 안중에 없었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숫자로 대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대주셨습니다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김보성이라는 존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신 그 사랑이 저를 바꿔놨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두 글자로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숫자가 되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등 또는 1등급 청년들도 토익, 토플이 점수가 몇 점인지 자격증이 몇 개인지 아이들이 숫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꿈과 믿음이 있는지 성장과정 어땠는지 우리는 그다지 관심이 없이 아이들을 숫자로 평가하고 결정되어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안전지대일까요? 교회는 아이들을 숫자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게 대주는 안전지대이겠습니까? 저는 경산중앙교회가 꼭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숫자인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반의 한 아이가 일주일 동안 학교와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존재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주일날 예배 때, 반별 모임 때, 김보성 출석을 부를 때 우리 반의 출석 몇 명이나 숫자 안에 이 아이가 포함되고 있는가 오지 않았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더 있다면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주일날 교회에서도 숫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제가 김에 있는, 경산에는 경산중앙교회가 있고 김에는 김의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김의중앙교회에서 중등부를 7년 동안 담당했는데요 그때 하루는 중등부 1학년을 담당하시는 여집사님이 토요일 밤에 반아이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민호야! 하는데 이해가 내일 교회 갈 건데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선생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다음날 교회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있잖아요 마음에서 저한테 고자질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집사님 마음 상하셨겠다고 요즘 애들이 조금 그런데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한번 혼낼게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속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이 말이었어요 집사님 죄송한데요 그거는 집사님이 민호에게 한 가지를 들키신 거예요 이 선생님이 뭘 들킨 거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이 반은, 1학년 7반은요 이 담임 선생님이 반아이들한테 일주일에 딱 한 번 전화하십니다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이에요 잘 아시네요 토요일 전화하셔가지고 민호야 잘 지냈어? 시험 준비 힘들지 않아? 선생님이랑 밥 한번 먹을까? 선생님이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주면 힘이 될까? 이런 대안은 거의 없고 딱 한 가지를 물으신답니다 뭘 물으실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늘 딱 한 가지를 물으신대요 교회 올 거제? 그 통화가 9월 달에 했었는데 9월 달까지 매주마다 이 대화가 반복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날 두둔 알고 보니까 제가 민호한테 물어보니까 토요일 밤에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답니다 근데 얘가 컴퓨터 게임을 멈추고 선생님 전화를 받았어요 나름 최선을 다 한 거죠 민호야! 하는데 얘는 1초 뒤에 할 말을 급히 당겨서 했어요 내일 교회 갈 건데요 선생님이 듣고 싶던 대답을 해주고 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선생님이 반아이에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전화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교회 올 거제? 이것이 아니라 내일 숫자에 포함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지내는지 그 삶의 존재의 관심을 가지고 수율도 한 번 전화해 보고 때로는 학교 앞에도 한 번 찾아가 보고 때로는 밥도 사주면서 그 삶의 관심을 가지고 존재로 되었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을 대하셨던 주님의 마음은 조금 다르셨어요 주님은 제 아들을 숫자로 대하지 않으셨음을 아까 단임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왜 이들을 부르셨는지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아마 벌써 여러분 다 확인하셨을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내쫓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부르셨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접할 때 뭔가 조금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12명을 불러가지고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당시에 가장 급선무인 것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게 제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고 동네 박네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에게 제자를 보내서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급선무 같은데 예수님은 이런 기능적인 면을 일부러 뒤로 밀어보시고 제 아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뭐를 말씀하셨냐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그 기능적인 것보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들을 불러서 어디에 써먹을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의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말을 조금 바꾸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왜 부른지 아니?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서 불렀어 바태야 내가 너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너를 제자로 불렀어 주님은 그들을 숫자나 기능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존재 그 자체로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로 능력과 숫자로 대하셨다면 그 열두 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그런 그들을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숫자나 능력이 아닌 바로 존재 그 자체에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때부터 그들의 삶이 달라지셔야겠습니다 숫자가 아닌 존재였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숫자가 아닌 존재 여러분의 제자들이 여러분에게는 숫자가 아닌 존재 그 자체만으로 소중히 받는 경산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하루는 제가 야간 자료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억수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우산이 준비가 안 됐죠 제가 전도에서 교회를 다니기 석 달 된 친구 진우기에게 진우가 교문까지 뛰자 해가지고 교문까지만 가면 뻐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뻐정이 뭔지 아시죠? 뻐서정류장 뻐정이 있기 때문에 교문까지만 뛰어가면 돼요 둘이 같이 가방을 머리에 쓰고 교문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교문 앞에 가니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번호판에 승용차 한 대에 서 있는 겁니다 어? 어디선가 많이 팠는데? 싶었는데 아내와 다를까? 운전석에서 누가 내리셨냐면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제 모교에 서마산교에 고등부 1학년 담임쌤이신 문혜은 집사님이 차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저희 반 담임쌤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쌤! 여기 웬일이에요? 하니까 하신 말씀이 갑자기 비가 오길래 보성이랑 진우기랑 비 맞을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와봤지 타라 타라! 하고 저희들을 차에 태우시고 그 길로 곧장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교회 지하 기도실로 데려가셔가지고 무릎 꿇혀놓고 주여! 막 기도하셨으면 우리 그날부터 교회 안 다녔어요 우리들을 차에 태우시고 학교 밑에는 분식집 가셔가지고요 그때 제가 체중이 몇 킬로였냐면 88킬로 나갔을 때거든요 지금보다 25킬로 더 나갈 때인데 한창 먹을 때였습니다 그날 사주신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우리 둘이한테 라면 두 그릇 김밥 두 줄 떡볶이 인분 순대 인분 이거를 다 먹고 나니까 안 모잘라? 하고 계산을 하고 다시 차에 태우셨어요 그리고는 저희들 집 앞에 딱 내려주셨습니다 우산을 주시길래 쌤! 뛰어 들어가면 되는데요 하니까 아니다 비 맞으면 안 된다 하면서 딱 한마디라고 출발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학교 앞에까지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셨으니까 이 말을 하실 줄 알았어요 보성아 교회 올거제?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보성아 진우가 보고 싶었는데 잠시라도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하고 가셨어요 그 승용차의 뒷모습을 저희가 우산을 펼쳐들고 쳐다보면서 나눴던 대화가 진우가 우리 쌤 좋다 맞지? 진우기가 어 우리 이번 주 일요일날 교회 가자 진우기가 어 가자 하고 주일날 교회 갔어도 뭐 아름다운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우산 밑에서 저희가 좀 더 나눴던 대화가 진우가 우리도 2년 뒤에 20살 대학생이 되면 우리 문혜연 쌤처럼 중고등부 교사로 신청해가지고 우리도 시간 날 때 우리 중고등부 후배들 동생들 학교에 간식 들고 안 찾아갈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이 나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 애들도 그렇게 힘이 나고 행복하지 않을까? 하니까 진우기가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2년 뒤에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문혜연 집사님 반의 보조교사로 진우기는 다른 반의 보조교사로 이 교사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25년 동안 저는 담임 청명을 받은 지난 5일달 전까지 25년 동안 점심시간 저녁시간 학원에 마치는 밤시간에 간식을 사들고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의 학교와 학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는가 안 오는가 아니라 그냥 제 삶 자체의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신 그분의 발걸음이 제 삶의 한편으로 방향이 되어준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 화면에 계시는 문혜연 선생님이신데요 제일 왼쪽은 최정자 여사님 저희 어머니시고 그 옆이 지금은 장로가 되신 문혜연 선생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을 초로받은 날인데 같은 교회가 아니었고 사역을 나갔기 때문에 다른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한 날 소식을 듣고 마산에서 천안까지 차를 몰고 오셨더라고요 졸업식 내내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우리 보성이 목사된다고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아버지냐고 근데 정작 저희 아버지는 졸업식장에 오기는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불신자셨거든요 아들이 목사되는 게 이게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신학대학원 주차장에서 줄 단백만 피우고 계셨는데 이분은 그렇게 우시더라 우리 보성이 목사된다고 얼마 전에 제가 목요일 설교하러 하니까 당회하시다가 제가 도착했다는 카톡을 받으시고 슬립밭 안 신고 뛰어나오셨어요 우리 보성이 왔다고 이분한테 저는 그냥 평생 보성인 거죠 저를 한 번도 숫자로 대하신 적이 없고 학교에 찾아와 주시고 데리고 여행 가주시고 밥 사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함께 울어주시고 저를 존재로 대하셨던 그 사랑이 저 인생을 바꿔놓더라고요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선생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없지만 주일날 만나게 될 여러분의 제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숫자가 아닌 무엇이 돼야 한다고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신앙이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앞에 있는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학교에서 가정에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때문에 웃음을 효복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을 통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숫자가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자가 아닌 존재로 대하시는 대상은요 우리 아이들도 당연하겠지만 그뿐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는 숫자가 아닌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숫자가 아닌 존재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반아이들을 몇 명을 부흥시키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교사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사가 되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성경을 펼 수밖에 없고 한 번 더 기도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고 교사로 봉사하다 보면 아이들을 대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한 번 더 내가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사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각반에 속한 아이들의 그 숫자 때문에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으시죠 움츠러낼 때가 있으시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숫자가 아닌 존재입니다 11월 달인데요 이맘때쯤 되면 경산중학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국의 모든 교회의 교사들이 똑같은 한 가지 고민합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내년이에요 내가 내년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교사로도 자질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부흥식금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옆반은 보니까 저 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연초에 다섯 명이었는데 지금은 일곱 명 열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반은 다섯 명이어서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두 명이 되고 나중에는 애 한 명이 난 둘이 마주보고 있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나는 내 양을 먹었는지 양들이 자꾸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이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담당 교육자님들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사역하다 보면 진짜 이제는 마침별을 찍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남들은 전문 사역자라고 타이틀을 붙여주지만 아이들 앞에서 전혀 전문 사역자답지 않은 자신감을 잃고 있는 저를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아니라 다른 더 젊고 유능한 사역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찾아오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제 마음의 서랍장에서 꺼내서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신다는 것은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에게 교사로 쓰임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한 번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교사로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각자도 힘을 내어서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숫자가 아닌 존재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도닥거리면서 나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함께 빨간 옷을 입고 녹색 옷을 입고 옆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선생님은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예배 마치고 반별 모임 때 옆에 쳐다보면서 오늘 저번 몇 명 왔지? 이런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력자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고 같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있는 동력자들입니다 내가 기쁜 거 저분도 기쁘고요 내가 힘들 때 저분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저 사람이 혼자가 되지 않도록 함께 따뜻하게 함께 따뜻하게 격리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교육부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인지를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해에서 7년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딱 이맘때였는데요 한 달 뒤는 저는 김해 중앙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용인의 향상교회로 사역지를 옮길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중등부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30분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설교를 죽을 써버렸어요 여러분 설교를 죽을 썼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설교를 잘했다입니까? 망쳤다입니까? 망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망쳤어요 설교하는데 말이 버벅거려지고 온고령이 생각이 안 나고 애들 보니까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고 어떤 애들은 졸고 어떤 애들은 자고 선생님들끼리 설교하고 있고 분위기가 난리였어요 진짜 30년 같은 30분이었어요 겨우 설교 끝내고 축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예배 끝내놓고 중등부실 뒤에 서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주일 활동 목사가 마음 안 좋다고 인상 쓰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웃고 있었죠 웃고 있으니까 제가 7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표정만 봐도 제 마음을 아시는 여 선생님 한 분에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복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제가 그랬죠 오늘 축순 갈거든요 하니까 이분이 웃더니 그냥 가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설교 은혜 많이 받았다 해놓고 제가 축순 갈다고 하니까 웃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말은 두 글자로 인정 이거 아니겠습니까?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이곳에는 선한 것이 없다 해가지고 교육자실로 데려갔죠 왜냐하면 교육자실 가면 교육자들이 있는데 교육자들은 동병상년 한 번씩은 축소본 경험이 있거든요 누구 있으면 만약에 우리 조인식 목사님이면 조 목사님 나 오늘 축썼다 하면 우리 조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위로가 되거든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갔는데 그 교육자실에 술명이 쓰는 교육자실에 아무도 없어 다 예배 가고 모임 가고 아무도 없어 제 자리에 딱 앉았는데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자괴감 제 혼자 말로 야 설교 하루 이틀 하나 이렇게 중요할 때 이게 뭐냐 이게 제 생각이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네가 일하고도 목사냐 너무 제가 마음이 답답해가지고요 제 이마를 앞에 있는 책상에 쿵 쿵 쿵 세 번을 치워봤고 눈을 감고 마음을 주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교육자실 밖에서 우리 중등부 1학년의 광빈이가 밥을 했어요 광빈이가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그 마이굼이라는 젤리주로 왔다가 평소 같으면 노크도 안하고 목샴! 하고 도롤레가 밖에서 창문으로 보니까 자기 목사가 일하고 있으니까 아 분위기 심상치 않다 느꼈나봐요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제가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기대고 마음을 추스르는데 이 14살짜리가 당시에 40살이던 자의 뒤에 와가지고 저를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가끔씩은 이런 날도 있잖아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제가 확신했습니다 야 중1자리가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오늘 확실히 죽었구나 가끔씩은 이런 날도 있잖아요는 바꿔 말하면 오늘은 진짜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마디에 제가 뭐 임마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설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나 제가 눈물이 주르륵 나는데 제가 우니까 이 애가 자기 말에 제가 상처받아 운 줄 알고 손을 확 뺄려고 하더라고요 저를 안았던 손을 그래서 제가 손을 다시 탁 찾고 말했죠 광빈아 조금만 더 있어주라 네가 나한테 준 한마디가 나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광빈아 오늘 네가 내를 안 찾았으면 난 이 하루를 진짜 힘들게 보냈을 건데 네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걸어가다가 내 나름대로 이번 주 공과도 열심히 준비했고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도 했지만 추위날 내가 맞은 현실은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날이 몇 번만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12월 달에 또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숫자가 아닌 존재로 대하시면 나에게는 힘들 때 나를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곁에 있다 그게 바로 우리 경산중앙교회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2020년에 남은 두 달과 또 다가온 2021년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주시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교사로 봉사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으로 늘 경험되는 복된 그런 사익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한명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앞에 화면에 있는 이 아이는 하영이라는 제자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하영이겠죠 하영이가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고등부 3년 함께 보냈던 제자인데 고등부 1학년 올라와서 3월 달에 금성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고등학교 생활을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한번 찾아오셔서 저 위에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고등학교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영아 목사님 갈게 그리고 그리고 입학한 그 다음 날 야간 철학생 마치는 밤 9시에 금성고 교문 앞에서 만나가지고 항의를 꼭 껴안고 기도를 해주고요 부산의 태종대라고 들어보셨죠 태종대 앞에 가서 같이 바다 바람 쐬고 두 카페에 있는 또 튀김집에서 간식도 먹고 집에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집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옆에 앉아있던 하영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 대리기 전에 부탁 한 개만 해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하영아 하니까 얘가 저처럼 성격이 좀 소심해가지고요 우물쭈물하더니 있잖아요 제가 오늘부터요 목사님을 아빠라고 부르도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이 말하기가 부끄러웠나봐요 어 괜찮지 야 말 넘기면 지금 아빠 한번 해봐 하늘꺼 입혀서 아빠 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들어본 아빠란 말이었습니다 그때 물론 결혼을 했고 또 가정이 있었지만 안에 뱃속에 있던 아이가 유사 안되고 가면서 저를 아직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가 없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 제자가 저를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딴 거면 모르겠고 고등복 올라온 지 두 달 된 애가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는 것은 저에게 마음이 열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너무 참 기분이 좋아서 하영아 앞으로 필요할 때 아빠라 불러 근데 네가 지금 차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가면 진짜 아빠가 계실 건데 네가 괜히 딴 사람한테 아빠라 부른 거 아시면 아빠가 기분 아파 안 하실까 하니까 하영이가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 지금 집에 들어가도 아빠 안 계셔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럽니다 아빠 어디 가셨냐고 멀리 출장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얘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영이가 초단계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 두 분이 늘 다투시다가 그날은 심하게 다투시고 결국은 이혼을 하셨는데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분이 두 명을 키우시든지 아니면 한 명씩 나눠서 키우시든지 하는데 서로 미루다가 두 분이 이 형제를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나버렸어요 그리고 두 분은 각자 연을 끊으시고 같은 부산 땅에서 재혼을 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전라대에서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손자들 고아만 열겠다 싶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짐을 싸들고 부산에 오셨고요 부산의 수정동이라는 곳에 산 중턱에 보면 안창마을이라는 조금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두 손자를 연세가 90대째 할머니가 키우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하영이는 어릴 때부터 집에 들어가더라도 아빠라 부를 사람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등부와서 저랑 친해지면서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잠깐 옆에 차를 갓길에 대고 하영이를 안고 한참 동안 울다가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영아 내가 오늘부터 네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내가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네가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도 하고 신앙적으로 잘 자라게 키우도 하면서 내가 네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하고 차를 주차해놓고 집에 들어가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너무 가난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하영이가 고등부에 있는 3년 동안 제가 쌀을 20kg짜리를 사가지고 제 차에 싣고 집에 갖다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쌀을 갖다 주지 않으면 먹을 쌀이 없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 부탁드려서 반찬을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진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평일에는 교복을 입고 학교 가지만 주일 날 교회 올 때는 늘 옷이 똑같았습니다 빨간색 체크무늬 후드티 하도 자주 봐서 그 옷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죠 돈도 없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참으로 다행했던 것은 이 아이가 중학생 때 친구 성연이 정도로 괴로우게 되었어요 처음 참석했던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애가 버텨나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인생이 많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한 석 달 동안 형제를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기도 하고 아침에 학교 태워주고 밤에 태우고 또 책도 사주고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저도 조금 돈이 모이면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제알로연하고 기도하면서 아빠는 아니지만 나름 아빠 노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하영이가 고3이 되었을 때 2월 마지막 주에 겨울 수련을 마치고 마침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꿈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18년 동안 꿈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꿈이 생겼어요 하영아 진짜 축하한다 무슨 꿈이야? 꿈도 생겼고요 제가 가고 싶은 대학도 구체로 정했어요 그것도 정말 잘했어 어떤 대학 가고 싶어? 하니까 경산도 그렇겠지만 이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보통 대학을 선정할 때 1차 목표가 인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 이름을 말할 줄 알았는데 얘가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저 육군사관학교 갈 거예요 바람입니다 육사를 간대요 제가 화나게 웃으면서 그랬죠 하영아 육사가 좋은 학교인 건 나도 아는데 나는 2년 2개월 갔다 왔는데도 죽을 것 같더라 근데 너희 왜 평생 군의로 살려고 하는데 야 그거 주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다시 기도해봐라 하니까 안된대요 제가 수련회 때 제 설교를 듣고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 다른 대학이 아니고 꼭 육사를 가야 된대요 기가 차더라고요 야 무슨 꿈인데? 하니까 저한테 되묻는 게 아버지 어젯밤 집회 때 아버지 하셨던 설교 제목 기억나요?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무슨 설교했는데?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아버지 어젯밤에 비더스타 설교했잖아요 제가 아 맞다 제가 설교했던 게 영어 제목으로 비더스타 별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본문으로 얘들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남들보다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차 타다가 비싼 간에 판무쳐 끝나버리는 그 정도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로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너희들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비 더 스탈 했는데 이 설교도 꼭 꿈이 생겼대요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육사를 졸업하고요 나중에 별을 달 거예요 저는 별이 될 거예요 근데 개금만 별이 아니라 설교 말씀처럼 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졌어요 언젠가 제가 부대장이 되었을 때 제 앞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나를 봐라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안 계셨고 돈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너희들도 젊을 때 꼭 하나님 만나라고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별과 같은 삶을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니 고3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 생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의 한혜의 은혜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저한테 보내왔던 첫 사진이었는데요 지금은 이 하영이가 시간이 지나서 30대가 되었고 강원도에서 이제 장교 계급장을 달고 군생활을 하다가 결혼도 했고요 연락이 와서 아버지 저 미국 가요 미국 왜 가냐 물어보니까 제가 한국의 장교들 중에 모범 장교를 선발해서 미국 국방부로 파기 인수를 보내는데 여기가 선발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 가는데 아버지 가서도 제가 별이 될 수 있게 별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준비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에 아이들을 숫자로 대지 않고 정말 존재로 대하면서 우리가 품어줄 때에 여러분의 그 품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별 같은 존재로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땅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자라게 하는 가장 귀한 영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경상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쓰실 하나님께 박수로 함께 인광 돌리실까요? 할렐루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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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